GT5 온라인에도 축구공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? 이 북쪽 위에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이쪽 오! 바로 여기! 자 여러분들 모여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GT5 유저분들에게 새로운 축구공을 선물 드릴 거예요 무려 500만 달러짜리 축구공이죠 바로 여기!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여러분들 공 좀 밖으로 꺼주세요 드리블 발스! 자 나가자 얘를 데리고 나가야 돼 일단 됐스!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어라? 안돼! 이런 젠장! 세날두 10억짜리 노셔 아니 지금 사람들 다 불러놓고서 공이 없다고 컨텐츠를 진행 못하는 거야? 아니 근데 여기는 뭐 공 같은 거 없어? 잠깐만 여기! 어? 아니 여러분들 잠깐 스탑! 잠깐만 스탑! 잠깐만 스탑!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! 어렸을 때 동네마다 버려진 공이 항상 있었어요 이거 회색 공! 주인 없는 공! 전폭 붙나 여긴? 붙네! 저기 현수막 보이죠? 저기가 꼴대예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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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공맥님 팀과 지오리오님 팀 부안! 어느 팀이 먼저 골을 넣을 것인가? 경기 스타트! 공을 바로 차서 이 현수막 안에 넣어주세요 오오오오오오오 막아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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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분 누구야 오 여미님 드리블 상당히 좋아요 차 밑에 공 들어왔어? 아 그럼 차 빼줘야지 잠깐만 가만있어봐 잠시만 일단 심판이 차 빼겠습니다 아니 이거 뭔가 어릴 때 축구하던 그런 느낌이네요 아 지금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? 자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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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 앞으로 3분 동안 골을 넣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모두가 죽습니다 공 또 어디갔어? 공이 사라졌다고? 여기 전폭 붙일테니까 자 지금 드럼토로 이어서 고 오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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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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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!wait 꽉!GOY! 꽉! 승자는 없음 뭐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이거 내 목소리인데? 여러분들이 가장 잘 타는 바이크를 타고서 마운틴치리아드 정상으로 보여주세요 팔레토왕구에서 팔씨름 경기장까지 이쪽으로 가장 먼저 가신 사람이 우승입니다 어? 지오님? 저한테 거시는 겁니까? 제가 당신을 1등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출발 사퇴!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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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세팅이 먼저 갑니다 아이스샷 이거는 부정 출발이 아니에요 진짜 진심으로 간다 뒤에 있는 지오님 지켜봐줘요 지오님 지켜봐줘요 내가 우승할테일거니까 어? 지켜봐줘 지오님 뉴토바이 나 아직 안죽었어 지오님 지오... 지오 당신의 의지를 제가 이어서 갈게요 어 돈 아 돈좋아 굿! 제발! 지금 우승자! 누가? 여기서 죽으면은 진짜 그 다 초보다 어? 공백님 1등이에요 지금? 일단 리안님 2등 자 그러면은 세팅 6등 지오님 7등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기념사진을 찍어볼건데 다들 여기 보여주세요 이쪽으로 대기 자 여러분들 모두 김치 해주세요 김치 자 김치 하나 김치 나이스 샷 컷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쪽시 공사치료님 새숨 뭐 가능합니까 지금? 예 가능합니다 안돼 안돼 설마 나한테 50% 주면 안된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젠장 까치가 친구야 내가 오늘 신입이다 아이케 안걸렸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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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도 안걸렸죠? 이사람 뭐하고 있어 지금 어? 일똥까라고 했어 인마 어? 다이아몬드 체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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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 남시간 1분 30초 잠깐만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잠시 다녀오도록 아 빨리 나고 갔다 오세요 좀 여러분들 여러분들 잠시만요 스탑 아아 뭐야 농담이구나 아니 와 근데 여러분들 리액션 아니 방송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진짜 혜자 리액션 미션 컴플리트 미션 컴플리트 엘리트야? 엘리트라고? 진짜요? 158만 달러? 엘리트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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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